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도쿄의 여러분이 최애근경입니다 예예 예예 구독한 첫날 아토야만이終わっちゃいました 네 정말寂しい 여러분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유경은 더 멋진 퍼포먼스에 돌아올게요 그 날 잠시만요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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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효 오늘 여러분, 감동이셨어요 최근! 天気가寒고 있는데 항상風에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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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아파서 저희도 아파요 그래서 건강에 불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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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건강에 건강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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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상이 여러분!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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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동산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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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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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나의 여러분 요시 요시! 1회의 여러분 요시 요시! 2회의 여러분 요시 요시! 아리나 여러분... 이제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은 정말 diskut고요 여러분은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분 아주 행복했죠? 네! 이렇게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과 특별한 시간을 지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호호의 경연, 만족합니까? 여러분과 오늘의 경연을 결합시켜서. 너무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만족하는 공연을 준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해주세요. 그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약속을 해볼까요? 여러분 큰指을 해주세요. 네. 네. 위험해.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요. 이상은 진영이었습니다. 優しいですね. 또다시. 여러분의 모여신입니다. 네. 괜찮은 박스고. 여러분. 네. 첫 번째 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처음에는 구독과 조금 긴장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을 보고 긴장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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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드려줍니다. 그러나 저는 잘 표현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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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십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Happy New Year 올해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아요?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의 사랑을 사랑해요 다시 만나요 이제 여러분의 사랑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스마스는 무엇일까요? 네, 놀랐어요 여러분, 제이비입니다 그리스마스 그리스마스는 첫날입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정말요? 네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제발요 제발요 네 네 여기에서 공연하는 게 정말 감사해요 네 여기에서 많은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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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공연을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스마스 그 누구 stomach 그리스마스 느꼈을 겠라 열심히 canción 그 누구도 그래서 오늘 레전드가 열렸다고 네 열렸어요 네 네 네 네 네 이번에는 마치고 계속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J.K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파파마마가 어떻게 되요? 여기있어요? 어디있어요? 내 눈이 좋은데 안 보여요 조명이 좀.. 좀.. 막상의 파파 마마가 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여기 내 파파 마마는 일본에서 타이에서 일본에서 여기 아이온 렌입니다. 저거 똑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인 한국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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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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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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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